자 이 시간에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겠는데요 기본계획하고 도시군관리획을 동시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지홍도면까지 지홍도면까지 한번 쭉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23패 보시면 이 도시군 기본계획 작년에도 한 번 전에 나왔습니다만 올해도 꼭 출제가 될 거니까 관심 있게 정리를 하십시오 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포인트는 23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참고로 보시고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잘 봐주셔야 돼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을 하느냐 수립권자 수립권자는 6명 뿐이다 이렇게 6명을 달달달 해야 되는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그 도시의 대장만 군의 대장만 수립권자가 됩니다 이때 도시는 5개가 숨어있다고 했지 행정고요 특광특특시 그랬죠 이 군은 8도에 있는 군이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은 아니다 그랬죠 이걸 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특광특특시장군수 끝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아니다 이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수립권자 6명 이내들 수립할 때 자기 관할구역을 유지해서 수립을 하던데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 등을 담고자 함에 있어서 지역역관상 필요하다면 인접했는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인접한 이렇게 인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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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일부를 포함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될 때는 미리 그쪽 자하고 미리 협의는 꼭 해야 된다는 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수립권자인 6명은 모두 다 수립 의무가 있는 게 아니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시 특별자시도 여기까지는 반드시 수립해서 시행해야 돼요 4명은 그런데 팔도 되어있는 시와 군의 경우는 원칙은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 되지만 외조로 두 가지 경우에 시와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냐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내용이 23페이지 오른쪽 칸에 있죠 그래 어떤 시와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냐 할 수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먼저 수도권의 소거하면 이유 분문하고 계획 도시가 되고 군이 되도록 반드시 수립해야 돼요 저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이 많은데 경기도 소속이오 수도권 소속인 연천군이 있다 연천군의 인구수가 바로 3만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군 기본계획을 저 과천시가 7만밖에 안 된다 그래도 꼭 수립해야 돼 인구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6대 광역시 있죠 인천 나누고 이제 대전,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광역시 있죠 이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들도 인구수와 무관하게 반드시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셔요 자 그러면 어떠한 시와 군은 수립을 하지 않냐 할 수 있냐 수도권에도 서가지 않고 광역시와 이렇게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이 아닌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의 인구수가 10만명 이하다 그럴 때는 수립을 하지 않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셔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A, C, B, C, C군이 있다 합시다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 간화교역 전부 A, C 간화교역, B, C 간화교역, C군 간화교역 전부 대하여 광역객군을 지정해가지고 하나의 광역도식이 수립되어 있다 이 광역도식이 수립되어질 때에 개별시, C, 군에서 만들 기본객의 내용을 여기다 다 집어넣었다 기본객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수립했다면 이 광역도식으로 이 전체를 커버하기 때문에 굳이 개별시, C, 군에서 만드는 기본객은 수립하지 않냐 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게 두 번째니까 받으시고 밑에 별표, 별표는 바로 꼭 다시 한번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본객은 5년마다 꼭 타당수 제금부터 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 기본객은 정책계획서니까 여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것이지 구호체육 상사에 수립하는 계획은 아니라는 것 구호체육 상사에 수립하는 계획은 도시군갈기이다 도시군갈기는 6가지에 있을 적 용용용기사지 이런 것들은 구호체육 상사에 위반해서 결정하지만 바로 기본객은 포괄적이고 계략적으로 수립하면 된다고 아시고 이런 기본객의 수립권자는 어떻게 되냐 바로 수립권자께서는 수립할 때 일요일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수립권자 중 스스로 확정하는 확정권자도 있고요 승인시장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승인권자가 또 있어요 그래서 수립권자가 아까 6명 있었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회사 이 4명은 자기가 수립해서 자기가 확정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한다 그러면 땡이에요 다만 국토교통장하고 바로 확정을 하는 절차상 협의하고 시민을 줘서 확정을 하는데 이때 협의할 때 국장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든 변경하든 국토교통장한테 가서 승인은 절대 받는 거 아니다 확정하는 절차상 진희들이 확정하는데 협의할 때 국장하고 협의를 하지 승인받는 아니다 그리고 8도에 돼 있는 시장과 군수라는 자들은 자기 시군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변경했던 그 지역의 상급자인 도지사님한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국장이라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그래서 승인권자는 도지사가 있다 자, 이걸 받으시고 이때 수립권자들은 수립하는 절차상 수립하는 절차상 세 가지 절차를 꼭 걸친다 아까 광역, 도식을 수립했을 때 걸치는 절차하고 같습니다 기초사 꼭 해라 공청에 꼭 개최해서 주민과 관계정보 의견 꼭 들어라 타당을 반영해주라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들어라 지방의회는 특광, 특톡, 시장, 군수사 수립하니까 특의회, 광의회, 특의회, 특의회, 시의회, 군의회 의견이 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따 의견 특기에서 보내면 30억 의견 지시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특히 이 기초조사 파트에서는 좀 주의할 게 있어요 기초조사를 하게 될 때에는 광역, 도시계획 수립할 때의 기초사와 약간 차이가 있죠 이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도시 안에서 그 도시 안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을 내려주는 계획이니까 지침을 받아서 도시군관리로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를 입안해서 그래서 지침을 잘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기초조사 할 때에는 바로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치약성분석을 포함해서 하독되어 있다 그래서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치약성분석을 포함해서 기초사를 하게 된다 그러나 이 기초조사 할 때에 반드시 해야 되냐 노! 기초조사 할 때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치약성분석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오늘 도시군기본계획을 입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5년 이내에 이 토지적성평가 재해치약성분석을 했던 책이라면 그 자료 가지고 활용하면 되니까 또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다 5년에 이미 했다면 또 할 필요는 없다 기출된 바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른쪽 페이지 25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있죠 5년에 했다면 하지 않냐 할 수 있다 두 번 나왔죠?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스스로 확정하던 도사 승인신형을 받아 승인하던 그 절차는 같습니다 협의하고 시임에 걸쳐서 승인해서 송부해 주죠 송부하다던 시장수가 공고하고 열람시킵니다 열람기관은 30이사 그리고 특강특독 4명은 자기들이 스스로 확정하고 저희들이 스스로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렇게 좀 봐두십시오 자 포인트 수리권자 꼭 아실 것 도시군기본기술권자는 특강특독 시장수 6명 뿐이다 그때 군수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군수는 포함된 거 아니다 그리고 6명 중 4명 특강특특 4명인 광역자치단체의 4명이 자기 관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기술을 수립했다면 국토교통장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확정한데 다만 그 협의 절차상 국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과 군수가 자기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기술을 수립변경하게 될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된다 승인권이 어떻게냐 도의사다 이렇게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도시군기본기술은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고 또 그 도시군기본기술은 5년에 토지적성평가 재확성 보석을 하였다면 그걸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25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동그라미 6번은 기억 중요하고 니은 중요하고요 그 정도 받으십시오 그리고 리을과 미음을 해서 알아줄까 니을과 미음을 묶어서 비교 니을은 이거예요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국토관리총관대장으로서 도시군기본기라든가 도시군관리객이 상위기인 국가계의 광역토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면 특강특특시장소 6명한테 야 너네들 지역에 있는 그 기본계 관리계획을 그 상위기에 부합하도록 조정해라고 기안을 전해서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받았던 그네들은 그렇게 따라가면 되겠죠 여기에서 국토교통장은 6명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강특특시장소 6명에게 그런데 미음 도사는 자기 하급자가 시장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도사는 시장소에게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최하위객인 도시군관리객이 시군에 있는 도시군관리객이 도사산하에 있는 시군이 있죠 그 시군의 도시군관리객이 상위기인 광역토식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누구에게만 기안해서 상위기계 부합하기 좀 조정해라 라고 요구할 수 있냐 시장소에게만 요구하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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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들한테 도사가 요구할 수는 없다 이 정도로 비교해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남의 통과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 밑에 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을 대리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 한 장 넘어서 보면 박스 안에 있는 일을 할 때는 주민의 의견 정치가 있게 됩니다 광역, 도시군습하고 병행할 때는 공천에서 주민의 의견도 있죠 관계 전문의 의견까지 듣고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도 공천에서 주민과 관계 전문의 의견을 듣고 있고요 도시군가들은 그 안의 주요 등을 두 개의 상 일일한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공부하고 14회상 열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죠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을 또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할 때도 주민의 의견 정치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도시 지정을 요청할 때 시범 도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다 주민의 의견 정치 절차가 있어요 그리고 기반설 부담을 지정할 때도 지정권자는 주민의 의견 꼭 듣고 지방도시는 신고해서 증오시하죠 그래서 주민은 의견 정치 절차가 있습니다 기반설 부담을 지정할 때도 주민의 의견 꼭 듣게 돼요 그런데 박스 밑에 보면 개발밀도관리를 지정할 때는 특강특특시정수가 지정하죠 그때는 지방도시는 심의 하나만 딱 걸쳐서 증오시하면 끝나지 주민의 의견 정치 절차는 없다 그게 핵심이니까 받으세요 개발밀도관리를 지정하게 되면 그 안에 편입된 대지에서는 검평률이 엄청 강화 적용되어서 땅값 하락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주민의 의견 정치 절차를 두게 되면 나이 납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를 지정할 때는 밥에서 주민의 의견 정치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번 도시군갈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군갈릭은 꼭 시험에 나오죠 도시군갈릭에 반드시 나오는데 우리 교재 26페이지 먼저 도시군갈릭으로 결정하는 내용 도시군갈릭으로 입안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내용 다시 한번 정확한 이해를 하세요 여섯 가지 있다고 그랬죠 용도 지역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 그 다음 개시 수도인 용도 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 다음에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 네 번째 도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사업과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개혁구역의 지정과 변경 개혁과 지구 단위 개혁 입주기제 최소 구역 지정과 변경 개혁과 입주기제 최소 구역 개혁 이것들은 도시군갈릭으로 입안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군갈릭으로 결정한 내용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은 이 용도 지역 명칭 용도 지역 명칭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때 용도 지역 용도 지역에 따라 줄 거 봐요 줄 거셨다면 거기다 바로 하나 써놓습니다 40페이지 참조 이렇게 그래 이때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 용도 지역까지 40페이지에서 자세하게 그 종류를 정리해 놨죠 여러분께서는 이때 용도 지역 명칭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도간 농자 도시 지역 중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그 때 주거 지역 6가지 또 세면 되죠 전용 1, 2종 일반 2, 3종 준주거 지역 상업 지역은 중 1, 6군 공업 지역은 전 1, 6군 공업 지역은 전 1, 6군 공업 지역은 전 1, 6군 공업 지역은 녹지 지역은 보호 생계가 녹지 지역은 관리 지역은 보호 생계 관리겠다 이런 걸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용도 지역 9개가 있죠 경고, 방방, 보축, 특보 이렇게 40페이지 보면 나오죠 그리고 그 경자시특, 그 다음에 방자시, 보축, 중생, 그 다음에 취자집, 개주산, 간복특 이런 명칭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은 도시 공업으로 결정됩니다 개시, 수도, 입 이것도 도시 공업으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개발 밀도 구청과 기반세 부담 구청, 성장관리 구청 이런 것들은 절대 도시 공업으로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반세라고 해서는 도로, 공원 엄청나죠 그 기반세 종류, 여러분은 그 기반세 3번 기반시설에 따라 줄 것이고요 거기에다가 바로 15페이지 이렇게 써놓으세요 15페이지에서 우리가 자세히 봤죠 그리고 4번, 도시개발사업 밑에 다 써놨습니다 손, 이때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도시개발법에서 그 뜻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이 뭐냐면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발교 안에서 주거단지 조성사업, 상업단지 조성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유통단지 조성사업 보건복지, 기록하는 단지 조성사업, 쭉 있죠 생태면화, 그리고 시가정사업 이런 것들이 다 한 묶음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니까 거기까지 확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 정비법상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나와있죠 그 주간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이 있고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공적주책하면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건축사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도시궁가로 결정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밑에 별표 5개짜리 다음어 것, 박스 안의 1번부터 11번까지 있죠 이런 것들은 도시궁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밑에 1번부터 11번까지는 도시궁가로 결정해서 한다고 뜹니다 이 박스 안의 1번부터 11번까지는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거기서 할 일은 각각의 법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건은 무슨 법이 있는가? 법의 위치를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누가 지정하는가? 이런 것들은 도시궁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딱 세 가지를 함께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아까 했습니다마는 과학협회권 지정은 국토개법이 있다 누가 하냐? 국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 밀도 지정, 기반수 부담구 지정은 국토개법에 근거해서 한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궁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지정하냐? 특강특특시장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범드 지정은 무슨 법이냐? 국토개법 누가 하냐? 국장, 이건 도시궁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은 무슨 법에 근거하냐? 국토개법, 누가 하냐? 특강특특시장수 이건 도시궁가로 결정한 내용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 도시발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오른쪽에 정비구역 지정, 정비구역 지정 이런 것들은 국토개법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발구역 지정은 도시개발법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구역 법에 있다 위치를 꼭 딱 지켜두시고 지정권자, 바로 도시개발구역은 작년에 지정권자가 합리해 나왔어요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끝 오른쪽에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과거에 한번 출시된 바 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수 끝 이렇게 딱 암기하고요 그 다음에 7번, 특별건축지정은 무슨 법이냐? 건축법 누가 지정하냐? 국장하고 시도사 끝 그 다음에 바로 이 투기관리지정은 무슨 법이냐? 주택법 누가 하느냐? 국토개통장하고 시도사 이것은 용도, 지구가 아니다 국토개법사 그래서 국토개법이 있는 거 아니다 버시공으로 결정한 내용도 아니다 그 다음에 9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냐? 주택법 누가 하느냐? 국장만 그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무슨 법이냐? 주택법 누가 하냐? 국장만 11번, 농업지능지역 지정은 무슨 법이 있느냐? 농지법 이 농업지능지역은 다시 농업지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지정해서 나가는데 누가 하느냐? 시도사 농림축산신부장은 아니다 다만 농림축산신부장한테 승인을 받게 된다 자 거기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란 2번 이 주민이 또 이해관계를 포함해가지고 이네들은 이 도시군관릭을 위반하게 되는 위반권자에게 도시군관릭의 위반권자들한테 이것 좀 위반해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주민은 또 이해관계자의 위반 제안 아주 중요하니까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버릴 거 없네요 이 실패에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머리딱 깨고 계셔야 되고 시험에 꼭 나옵니다 먼저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위반할 수 있는 위반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제안상은 여기에 있는 거 다 제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딱 다섯 가지만 법에서 제안을 허용한다 그거 아니면 제안 못합니다 암계라고 그랬죠 기지산 대체 입 다섯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기지산 대체 입 기가 뭐냐 기반수로 설치정비 계량 그래 위반을 제안해가지고 이 위반을 하게 되는 국장 시도사 시장수가 있는데 그런데 위반을 반영해가지고 해서 결정이 됐다 그러면 위반을 제안한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다 그 정민들이 다 좋은 것들은 위반을 제안합니다 위반을 제안을 허용합니다 그래 도로 설치를 해주세요 이거죠 공원 좀 설치해주세요 정비 좀 해주세요 계량 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기반 설치정비 계량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의 것 중간 변경 지구단위 수업 좀 변경해주세요 제안을 낼 수 있고 산업통 개발층 주 산업통 개발층은 공업기능 물류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가 필요할 때 정하는데 이 공장 같은 걸 좀 건설하고 신청하도록 그 지구 좀 지정해주세요 라고 제안을 낼 수 있도록 허용하였는데요 공장이 만약 들어가게 되면 다 좋은 거죠 일자리 창출되니까 그래서 그건 제안을 허용해요 용도 지역 지정과 변경 용도 구역 지정과 변경 이런 건 제안 못하는데 용도 구역 용도 지구 중 유일하게 이것만 용도 지구 중 이것만 제안을 허용합니다 산업 유통 개발 지능주 지정과 변경 한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 지구에서 여러 가지 행위 제안을 지구단위로 대체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제안서를 낼 수 있고요 여기요 입주기제 최소 구역 입주기제 최소 구역 지정과 변경 입주기제 최소 구역 이렇게 이것도 바로 제안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제안서를 낼 때는 제안하게 되는 설명서 도서 전부에서 내고요 그 다음에 제안을 하게 되는 땅의 토지소한테 동의서 받아내야 하는데 기는 무조건 5분의 4 지산 대지세가는 3분의 2 입은 동의요건 없다 이렇게 꼭 암기하시고 그리고 이 동의면적 개선할 때 국공유전은 제안 된다는 거 받으시고 제안서가 들어가면 바로 이방권자께서 반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하다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질 때는 제안일부터 원칙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회 30일 연장통 관할 아주 중요한 수치고요 만약 이 건이 제한되었던 건이 반영되어서 이반하고 결정을 하게 됐다 그때 그 비용은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된다 그럼 틀리고 협의해서 제안자에게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걸 꼭 봐 두시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음미해 두시고요 넘어가셔서 28페이지 5번까지 봐 두세요 5번까지가 바로 도시군갈 2반 제안이죠 동그라미 박스 안에 5번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 산업유통개발진구 지정을 제안하게 되는 주민과 이해 강의자들은 제안을 하게 되는 그 지역에 있는 땅 중 주로 이건 어디다 제안서를 냈느냐 계획과정에 있는 땅에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획과정 땅이 바로 그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1만 년부터 이상 3만 년부터 미만한 규모로 지정을 해달로 제안서를 내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면적을 계획과정에서 다 찾지 못하고 그럴 때는 인접해 있는 그 생산관리기라든가 그리고 보존관리자 일부 포함하고요 자연녹적에 있는 땅을 찾아가지고 그 면적을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때 이 계획과정에 있는 땅은 제안을 하게 되는 전체 미력 대비 50번 이상을 차지한다 이 정도는 봐주세요 그 다음에 도시군갈 2반권자에는 바로 행정청인 국장, 시도사, 시장구수가 있고 수산량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무장을 위반할 수 있죠 그러나 주민은 2반 제안자지 바로 2반권자는 아니라는 거 구청장은 위반권자가 절대 될 수 없다는 거 이런 것들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가지고 28페이지 하나 볼까요 이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이 바로 위반권자입니다 가로 1번, 2번 다 위반권자에 관한 내용들이죠 그래 도시군갈익을 위반할 때는 특강특특시장구소와 자기 관악에 관해서 이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위반을 하게 되는 건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게 되면 관계 특강특특시장구소 만나서 공동으로 협의하거나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할 점을 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원칙에서 끝을 보면 협의가 이루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장소와 같은 도의 속에 있으면 도의사가 위반할 점을 지정고시하고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위반을 하려 할 때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할 점을 지정고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예의가 있죠 이 국토교통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가계획과 관련돼서 위반한다고 하나 둘 이상의 시도 거기다 체크해요 둘 이상의 시도를 묶어가지고 위반한다 그때는 도의사가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의사도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지냐 위반을 하게 되는 건의 내용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하려고 한다 어떤 지역, 지구, 구역,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할 때는 도의사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할 때는 국토교통장이 위반을 하거나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쭉 나머지 읽어나가도 되겠고 저 2번 하나 봐보세요 이 보면 국토교통장관, 시도사, 시정수 이네들이 다 위반권자죠 위반권자는 도시군관리를 저속히 위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항의 계획인 또 정책계획서인 광역도시기나 도시군기본기를 수발할 때 함께 위반할 수 있다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이걸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위반 결정 절차 동그라미 3번 나와 있죠 그 결정 절차까지 30회 보면 쭉 나옵니다 그냥 흐름을 크게 보십시오 기초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하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 청취해서 위반한다 이때 위반권자는 아까 했죠 원칙 특강, 특특시장소, 외회, 국장, 도사, 해양섬장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반해가지고 최종 결정할 때는 협심해서 결정한다 이때 결정고시는 누가 하느냐 그 건을 보면 시도사, 대도사는 위반적으로 하지만 이것만은 이자들이 한다 얘기나 했죠 시장군수가 자기 시군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의 증권을 위한 도시군관리를 위반했다면 그 건은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지 도사가 결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산장업 보호구의 증권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를 정한 바로 해양섬장원이 한다 그 다음에 개발자원구역 지정과 평균한 도시군관리를 결정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을 하게 한 도시군관리를 국장만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자원구역을 지정과 평균한 도시군관리를 시도사고 대도시안을 결정해요 이런 것들을 좀 받으시고 그 다음에 효율 발생 시는 꼭 시험에 나오죠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율이 언제 발생하냐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리고 열람을 제공할 때는 기간에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 오른쪽 페이지 31표에 보면 도시군관리계 입안 절차 기초사회가 아까 했죠 주명인청치 지방인청치 한다 그리고 결정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고치해서 결정고시하고 열람시켜줍니다 거기에서 5번을 보시면 시도사 시장운수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 지구단위계획 속에는 반드시 기반수로 배치규모에 관한 내용과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필, 용종일, 오피, 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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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제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지구단위계입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다 그때 결정은 도시군관리로 결정한단 말이죠 결정할 때는 협의하고 심의고치는데 그때 심의는 시도 시군에 있는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거치죠 이런 심의뿐만 아니라 도시군의 심의뿐만 아니라 건축법에 의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 건축이온의 심의를 아울러 거치기 위해 기재해야 됩니다 그걸 공동심의라고 해요 도시군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건축인의 심의도 받아야 된다 이걸 공동심의랍니다 공동심의를 꼭 거쳐야 할 거는 무슨 내용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할 때 그러는가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6번 조건민의 도시군관리계 2반 및 결정 고시 절차를 보았는데요 이 절차 중에 주호민우 의견 청취하고요 협의 절차하고 심의 절차 있죠 협의 심의 절차하고 주호민우 의견 청취 절차는 어떤 사유가 있게 되면 그 절차를 법적으로 생략해야 되냐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상으로써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방부장이 그 절차를 생략해 주세요라고 요청이 들어가면 요청을 꼭 해야 돼요 요청이 꼭 들어가야 된다 요청이 들어가면 그때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봐주십시오 그 내용을 6번을 통해서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시면 32페이지 일반 이 도시군관리기를 위반하게 될 때 절차상 기초사를 하죠 기초조사 할 때에는 환경성토 토지적성평가 최취약성소를 포함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모든 경우에 기초사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역이 사실상 개발을 허용하고 있는 땅이 있다 또 다른 목적을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위반한다 그때는 굳이 기초사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초조사가 생략되면 그 안에다 기초사 내용이 있다 포함하게 되는 토지적성평가 환경성토 최취약성 이것들을 다 생략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1번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사 배제사회 전부 배제사회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그 모든 걸 다 생략할 수 있냐 해당 지구단위개혁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도심지에 있다 하려고 합니다 도심지는 개발용도의 땅이죠 상업조건 그 인건지요 그래서 그런 땅에다가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발 정비를 하겠노라고 지구단위개혁을 지정할 때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두 번째 그 지구단위개혁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나아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이 2% 미달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해당 지구단위개혁이 안 했다가 또는 도시군객설부지가 있는 곳에 다른 법률에 하여 해당 지구단위개혁이 또 도시군객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하여 지역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 계획이 수입되어 있다면 그때에도 역시 바로 이 기초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4번 해당 지구단위개혁의 끝이 목적이 그 해당 구역을 정비 관리하는 경우로서 지구단위개혁의 넓이 12m 이상의 도로 설치기 전혀 없다 그럴 때도 이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6번만 좀 보고 넘어가 있는데 해당 도시군객설부 결정을 시설을 공허라고 써보시고 도로 이런 도로 만들겠다 공허만들겠다라고 결정해 놨는데 그걸 해지하려고 한다 그때는 해지를 위한 도시군가를 위반할 때도 기초조사 생략이 가능하다는 것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33페이지 5번의 기억 몇 년마다 도시군가 타당성 재검토 정비를 하는가 5년마다 받으시고 6번 아주 중요합니다 도시군가의 결정권자에서 특히 2번 아까 했고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고 4번 5번 6번 중요하니까 꼭 받으세요 그 다음에 34페이지는 잠시 우리가 쉬었다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하죠 김정rament 등장